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스마트해지는 중소중견기업. 하지만 법과 제도는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시작도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를 정비하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지만.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기업의 고충을 건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제고충 해결사 중소기업 옴부지만이 있습니다. 옴부지만은 기업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규제 애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옴부지만은 기업과 공무원의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 확산을 통해 민원기업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차단합니다. 연간 중소기업 규제비용 50조 6천억 원. 이 중 30%는 적극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규제 혁신으로 기업을 웃게 하고 나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옴부지만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면제로 규제 개선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옴부지만은 기업의 편입니다. 신고된 규제 애로는 옴부지만과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대안들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과 공동협의, 치열한 과정 끝에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지만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